아 4번님 왜 거기 내렸어? 여기 안이다 안아 에피에 3번님 기다려 땡큐 어 저 패났어 내가 바깥쪽에 있거든 이제 이쪽에 있음 애들 총소리 지금 총소리 났는데 안 나왔다 기적 중대 2 안 돼 엎드렸다 돌비 돌비게즈 거기 앞에 기적 하나 있어 몇 대 때렸어 내가 쓰나린이 앞에 하나 더 있다고 어 내가 한 대 패는거야 나이스 3번핀에 3 빨았어 조심해 3번핀으로? 왼쪽 위에 올라간다 왜 시퍼가 내 앞에서 터지냐 야 거기다 빨았으니까 천천히 하면 이긴다 천천히 하면 이긴다 탈락이 있어 이다 이다 왼쪽 블루전 터지 어 미안 아 다 뼈야겠네 쟤 불 붙었어요 죽었다 죽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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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 가 가 어 이거 사고인데 나 차가 있어 아이고 연마가 안 해석 마지막 하나 나이스 나이스 오우 캐리 아이고 이거 잠깐만 누가 훔쳐가라 발악기정 둘 더 간다 와이씨 데미 가셨어 퍼프 나 라스트 나이스 확인 아니 왜 안 맞아? 여기 집에 세웠어 졸라빡치 칼 또 있어 칼 핏 타임 핏 이상한데 치켜 불 불 어 2핀 바이비 쪽에 두배 기절 밑으로 도는 것 같은데? 뭐지 기절 올라가 갔나 본데 하나 걸라고 갔어 내가 저기는 파란색 집 뒤에인 것 같아 파란색 집 뒤에 무슨 자식인가 올라갔자 올라갔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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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옥상에 앉히네 아이씨 블루존이다 기절 오 아직 옥상? 옥상 하나 더 남았어 블루존 들어가는? 여기가 왼쪽에 있다 1번 집에도 있어 확인 막힐이야 1번 집에 있어 1번 집에 1번 옥상에 있었어 기다렸다 1번 집에 옥상에 그대로 있다 블루존 수류탄을 하나 더 기절했어요 반대가 끝인데 옥상? 옥상이었음 야 이거 건너가게 봐줄래 뭐야 이 새끼 어 여기 있었는데? 어디 갔냐 얘네 이따가 안 봤는데 제가 하나 1인 거 같고 하나 하면 안 되는데 빌리 빌리 하나 기절했고 그쪽 단 때라기 하나 더 있어 뭐 끝난 것 같은데요? 직쪽 모르겠어 아 아니야 비니라스에서 왼쪽으로 뛰고 있어 오른쪽 연막에서 왼쪽 연막으로 어 확인 딱 끝 저기 연막 끝 비니라우스 하나 뭐야 단차 박스야 돌이야 돌 라스 하나 나이스 이럴 걸 너무 못쌌는데